자, 50분인데 미션 갈게 이제 자, 개미야 한다! 뭐.. 미션 뭐라 했지? 마트왕 배지의 스피드 마트 카트 빗자루 핸드봉 아니, 미션이 뭐야 이게 빗자루 핸드봉 1대1 모두 3연속 찍으면 먹을게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패션 지린다 패션 지린다 진짜 잘하네 3,2,1 마라라잇 방탄이 이겼다 쳐, 다음번 어떻게 이기냐 저 사람 잘하는데 방탄이 이겼다 치거든 방탄이 이겼다 치거든 방탄이 이기네 아, 장보러 가는 기분이네 아, 장보러 가는 기분이네 아니요 아니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미션 거의 하드코어 해야, 얘들아 진짜로 오케이, 맵 좋아 진짜로 아, 유튜브가 진짜로 진짜 장보러, 마트 마트 장보러 마트 장보러 바퀴 타고 왔습니다 나, 뱀은 내가 자신있어서 이 뱀은 내가 자신있어서 이 뱀은 내가 자신있어서 상상의 뱀은, 여기가 상상의 뱀은 아, 아, 으아아아 아, 으아아아아아 아, 으아아아 강화는 하지마란 소리 없었으니 강화해도 되지 와 나 세상 스피드 마트 카트를 오강을 만들 생각을 다 했니 마트에 위험을 보여준다 아줌마 과자 얼마에요? 이 자루 얼마에요? 야 탈만해 탈만해 와 야 이게 풀마트 하니까 야 차 존나 좋아졌어 강화가 틀리다 확실히 깨뻘라 아까 존나는 거 약간 전가는 그런 마인드였는데 지금이 빨리 도nent 와우 포도툼이 진짜 많이 들어가던가구요? 개검 역시 쿨강 풀바체는 쉽네 형 근데 쿨강 풀바체의 위험은 고당합니다 슬련 아쉽네 아 지랄 쟤도 빠졌어 개웃기네 유아강 잡는다 유아강 잡으려다 망했어 유아강 오지게 잡.. 오지게 잡고있다 지금 이 정도면 유아강 충분하다 이게 조율수 조율수 1억강이다 가자 죄송합니다 조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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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 잘할거같은데 이거 깜이 비싼 보기 조율수 지옥 조율수 뭐야이거 와 저 맥 왜이렇게 고인물이야 저너랑 와 맥 개오지네 이거 맥 오지네 종 안해 종이 쓰고 자 1연 자비란 없다 이제 1연 자비란 없다 이제 이거 누구였더라 마테이스는 모르겠네 아 저 무섭지 않습니다 아파 진짜 감소가 오지네 2연 박사야 2연 자 2연 아 아 아 진짜 네 스페이 1연 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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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는 밀어줄 것인가 과연 그는 밀어줄 것인가 오우 씨 흘렴 들어갈라네 자 이렇게 해서 미션 성공 오메게나잇 개미가 SOS 오게 오게 미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